오늘 내드린 프린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확인 설명서 서식이 2020년 2월 21일부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바뀐 게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중에서 민간임대등록여부 해당 없음이 추가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3번 중계보수미실비금액과 산출내역에 지급시기만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얼마인지 협의된 금액을 적도록 했는데 입법예고에서는 입법예고와는 달리 이 두 개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 반발한 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20년 2월 21일부터 바뀐 공인계사법 시행령 프린터 올려드린 거에 보면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계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의도지사 및 등록관정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계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와 설명 근거 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가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4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 제시도 안 하면 500만 원이죠. 구체적 기준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이때까지는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왜 둘 중에 하나하나 하면 250여야지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25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1일부로 이제 특사경 경기도 서울에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금 집중단속에 나서더라고요. 집값 담합을 해가지고 지금 수원 수원을 뭐라고 하지? 수용성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 용인, 성남 해가지고 집값이 3억씩 올라갔대요. 담합하는 게 굉장히 심해. 이게 투기꾼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거 해가지고 몰려다니면서 휩쓸고 지나가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같이 비싸게 매수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3억씩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 담합하는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신고센터 이런 걸 커뮤니티나 아파트 분유회 커뮤니티 이런 걸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래서 이게 입주자 카페 이런 데도 엄격하게 하더라고 비회원은 저도 바로 탈퇴당했어요. 분양금 팔고 나니까 담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담합행위를 건설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요. 직접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역시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게 뭐냐면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다운계약서 없계약서 적어서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100분의 5 가태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를 해제가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이 3천만원으로 확장됐어요. 3천만원으로 구체적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체적 기준도 3천만원이에요. 구체적 기준이 3천만원이다. 이 3천만원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가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소위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자전거래 주식에서 자전거래라고 하면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동시에 하는 것이 똑같은 가격으로. 그럼 실제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주식거래가 엄청나게 된 것처럼 해가지고 시세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3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또는 고발건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히 맨 마지막에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재축, 개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계약 이외의 원인에 해당되어서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된 내용 프린터 두 장 내드렸고요. 문제 OX문제 하나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에 어떤 분은 왜 36번부터 40번까지만 문제 줍니까? 1번부터 35번까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매주 5문제씩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드린 프린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금임대차보호법 비교한 프린터 이번 달은 7주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여기에서 민법에서도 민사택별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죠. 그래서 각각 두 문제씩 나옵니다. 민법에 반드시 한 문제 공개사법에 반드시 한 문제 주택상가는 자 먼저 적용범위를 보겠습니다. 적용범위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이하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중계보수 계산할 때는 공부상용도로 주택인지 주택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라면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의 일정금액 이하만 적용되죠. 상가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된다. 상가는 모든 상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 되는 상가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간 노인보호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주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어르신이라고 하고 그런 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런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선생님들 월급도 정부에서 거의 다 대주죠. 애들 다 대주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대줘요? 네. 조금 지금 선생님 하고 계세요? 어린이집? 선생님 하니까 모르지. 원장님을 해봐야 아는데 대주는지 안 대주는지. 원장님 해봤어요? 그 만약에 저희한테 통장으로 바로 찍혀서 그런 거예요? 아 정부에서? 네. 그것도 정부에서 그렇게 찍혀서 들어오고 아마 원장님한테 또 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다는 아니라도 거의 선생님도 주고 애들 먹는 거 이런 것도 준다고요. 그래서 저도 누구라고 말하면 또 조사 나올지도 모르니까 저도 제 아는 사람 보니까 아 그 수퍼에 가서 자기 집에 먹는 것도 다 그걸로 다 하더라고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그 무슨 카드 같은 걸 해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사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 인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 성인용품 사고 이런 거가 문제됐잖아요. 그런 건 애들이 쓰는 게 아니니까 원장님 집에 먹는 것도 다 카드로 끊는 거 봐서 제 친척 중에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그래서 완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거는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가 있는데 적용 제외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는 주택 상가 모두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모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거 보면은 중국 동포도를 계약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지 않고 일시 사용 임대차 이렇게 적어요. 일시 사용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적어요. 제가 옛날 중개업할 때 3개월 이렇게 적으면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분들은 보증금도 없어요. 그냥 월세만 경기도에서 월세만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월세 원래는 월세가 후불로 내요. 수도권에서는 후불로 받는데 이게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선불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불로 받고 또 한 달 거 예치금을 내요. 40만 원 그리고 중개 보수 11만 원 내요. 그러면 91만 원 내면 거의 일주일 안에 입주를 해요. 중국에서 오자마자 바로 들어가니까 거의 바로 오늘 입주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주인들이 한 30만 원 정도 줘요. 중개 보수를 원래 법정 보수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인이 20만 원 더 줘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중개업할 때 무서워서 더 받았다가 괜히 잘못하면 감옥 갈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못 받았는데 자꾸 주는 걸 안 받으니까 옆에 개혁관계사가 왕따시키는 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까지 못 받겠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저도 받아보니까 금방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받았는데도 한 번도 처벌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만약에 누가 민원 제기하면 즉각 돌려주면 거의 웬만하면 20만 원 더 받았다고 감옥은 안 가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월세 이거 한 것만 해도 한 4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서를 정리하면 이 40만 원 석 달 안에 나가면 예치금 한 달 거 안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한 달마다 계속 나가버리면 궤업 공개사한테 주인이 30만 원 줬잖아요. 그럼 40만 원 받아가지고 30만 원 주는데 또 한 달 만에 세입자 바뀌면 계속 중개 보수만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석 달 안에 나가면 이게 예치금 40만 원 받아 놓은 거 안 돌려준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요. 특이하게. 그리고 뭐 나중에 고장 낸 거 있으면 이 40만 원 예치된 거까지 다 고친다. 이런 것도 돼 있어요. 그 석 달 만약에 석 달 지나도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면 거기에 있는 집 모두 다 주인이 치우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특약을 적어요. 그 특약은 혈액이 있어요 없어요 혈액은 없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자력구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원칙은 원칙을 하려면 명도 소송해가지고 성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1년 걸려요. 강제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주인이 그냥 집 다 치워버리고 새 놔버려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은 아무 말 안 해요. 한 명 정도 소송할 수도 있어요. 소송해가지고 대부분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된 사례 있어요. 업무방해죄로 예를 들면 상가, 가게가 월세를 안 낸 거예요. 그 주인이 간판 내 떼버리고 그냥 셔터 내려버렸어요. 장사 못하게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세입자 장사 못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더 내보내기는 빨라요. 빠르기는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오면 명도 소송해가지고 성소 판결문 받아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기 존속기간 2년 적용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천안 같은 데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게 연세로 받더라고 1년에 한 번 받더라고 연세 1년 계약하고 연세 1년에 한 번 세 받는다고요. 500만 원 이렇게 일시불로 다 받아요. 이런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최단기 존속기간 학교 지금 4학년 2학기인데 2년 보장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적용이 안 된다.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가도 그래서 소위 깔세 또는 눈물의 폐업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씩 하는 데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보통 눈물의 폐업 처리 맨날 눈물의 폐업 처리 하는데 그 보면 한 천만 원 3개월에 천만 원 미리 천만 원 맡겨놓는 게 3개월 후에 나가는 조건을 하고 3개월 후에 다 까지고 없는 게 깔세잖아요. 받아 나갈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1년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해 줄 필요 없겠죠. 맨날 눈물의 폐업 처리 해가지고 다니면서 돈이 많이 번 데요. 그게 저는 진짜 폐업하는 줄 알 때만은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깔세라고 하죠. 깔세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표준만은 아닌데 오히려 서울에서는 깔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오히려 서울 아닌 지역에서는 사걸세 사걸세가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사걸세예요? 제가 뭐 사걸세라고 했어요? 사걸세. 사걸어들고 없어진다. 같은 의미의 사걸세가 표준말이더라고 깔세는 표준말이 아닌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깔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표준말이 꼭 서울 사람이 쓰는 게 표준말이 아니라 교양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제 같은 사람이 쓰는 말이 표준말이에요. 그 서울 사람이 쓰는 게 무조건 표준말이 아니고 농담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재수없다고. 자 그 다음에 대학력입니다. 대학력. 대학력이라는 것은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집주인 바뀌면 상가주인 바뀌면 옛날에는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채 단기 존속기간은 계속 살 수 있거나 또는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학력이 있으면. 그 대학력을 갖추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엔스는 인도가 이사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같은 말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보죠.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고요. 상가는 인도받고 근무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신청하면 교부는 일주일 안에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교부해 주는 데도 있고 저도 사업자 등록을 내보니까 일주일 있다 받아라 오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보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가정 어린이집 이런 거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닙니다. 다 못 받아야 보호를 왜 주택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주택도 아니고 또 사업자 등록이 아니니까 상가도 아니에요. 그럼 민법임대차를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민법임대차 규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변제 우선변제는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받는 게 우선변제고 그 밑에 있는 최우선변제는 선순위보다도 최고 먼저 받는 게 최우선변제죠. 그래서 우선변제는 대항력 플러스 확증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는 전액을 우선변제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등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확증일자 받으면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배당받는 순서는. 다만 전세권하고 확증일자 받은 임차권이 차이나는 점은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전전세권이 있고 이미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 신청권이 없고 전전세권, 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차이고 나머지 배당받는 건 오히려 확증일자 받은 임차권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확증일자 받은 임차권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받아요. 그런데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등기 했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소액보증금만 받습니다. 서울에서 1억 1000만원 이하입니다. 서울에서 1억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럼 3700만원까지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역하고 세용화입니다. 정용화라고 있어요. CNBLUE에 보면 정용화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입니다. 세종, 용인, 화성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준하는 보를 받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죠 지금 세종시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세종은 85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명도 안 되죠 아직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 용인은 지금 용인 수용성이라고 지금 용인도 이게 전철이 지금 신분당선 뭐 해가지고 전철이 있어가지고 전철 저도 제가 분당에서 지금 강의하는데 수원에서 분당까지 차 타고 한 대 보면 꽉꽉 차요 사람 손님이 그래서 용인도 지금 동백이라든지 용인이 신도시 수지 신도시 이런 데가 수지 같은 데가 지금 난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넘는 집값이 지금 최근에 이게 10억 넘는 게 막 소출했대요. 화성은 동탄이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용화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 이 세 개는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세용화가 과미력 재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는데 1억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했어요. 1억 나누기 3을 하면 3333만 3333원이잖아요. 100만 원 단위로 절상 끊어서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400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2번에 있는 과미력 재권에게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과미력 재권을 하고 군을 제외한다. 그러면 광역시 과미력 재권에게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군이 있죠. 울산광역시 군 지역은 제외합니다. 기타지역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중에서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과미력 재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파주가 광역시의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안산, 김포, 광주 이런 곳은 광역시의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기타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면 1700만 원까지 이 숫자는 암기를 해야 돼요. 1억 천, 1억 6천, 5천만 암기하면 나머지 뒤에 거는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끊어올렸다고 절상을 했다고요. 반올림이 아니라 이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지금 현재 시행되는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상가의 경우를 보면 상가는 9억,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는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정금이 9억입니다. 9억, 9억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6군은 54죠. 6군은 54, 5억 4천, 그 다음에 그 밖의 기타는 3억 7천, 기타는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6군 54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기타 3억 7천입니다. 3억 7천인 경우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달라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서울인 경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6천5백만 원, 6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얼마입니까? 2천, 2천2백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과밀 억제권역은 5천5백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1천9백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절상 5억 4천이고요. 광역시는 그 다음에 3천8백 최우선 면제는 3천8백 나누기 3을 하면 1천3백만 원까지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상가의 경우 부산광역시도 과밀 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그냥 광역시에 관한 보호를 받죠. 상가는 부산광역시도 과밀 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또 주택과는 달리 세종, 파주, 화성이 과밀 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문제 상가입니다. 상가가 되겠고요. 상가가 되겠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가 50만 원 이런 경우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얼마 받는지 말해보세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서울입니다. 최우선 면제 얼마 받는지 우선 면제 얼마 받는지 답은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상가입니다. 상가, 서울입니다. 상가는 최우선 면제 받으면 환산보정금이 6,500이어야 됩니다. 환산보정금이 이 6,500, 9억은 환산보정금입니다. 환산보정금은 보정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정금이라고 합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이건 보정금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산보정금이 1억 천입니다. 1억 천,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정금 1억 천이라고요? 월세를 전세로 한 사람은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1억 천이니까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면제는 1억 천을 받는 게 아니라 보정금 범위 내에서만 받았기 때문에 6천만 원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민법에서 아직 안 했죠?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민법에서도 하고 중개사법에서도 하고 계속하면 나중에는 아는 거 자꾸 하면 짜증나요. 지금 모르는 거 할 때는 오히려 재미있어요. 보정금 중 일정액 보호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매각 대금 주택이든 상가든 2분의 1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이라고 있잖아요. 56번 맨 마지막 프린트에 보면 56번에 2분의 1이 보면 8번 9번에 있잖아요. 8번 9번 최우선 면제 2분의 1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우리 주택의 경우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가령 대구 광역시에서 대구 광역시에 2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짜리가 방이 20개가 있었다고 봅시다. 20개가 있었으면 얼마입니까 보정금이 총 합하면 2는 4 4억이죠. 4억 4억인데 이 건물이 경매 넘어갔다고 경매 넘어갔는데 4억에 낙찰됐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럼 4억에 낙찰됐으면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한 푼도 없죠. 그럼 경매 신청한 사람 받아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건조당권자나 이런 사람이 그래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낙찰금액의 2분의 1만 최우선 면제 준다고 2억만 그 2억 가지고 20명이 나누게 되면 천만 원씩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인데요. 최장기는 없고요. 둘 다 민법은 민법 임대차는 최장기 최단기 모두 없어요. 민법은 그래서 아까 그 어린이집 같은 거 가정어린이집 이런 거 민법 적용된다고 했죠. 그런 거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 기간 모두 없고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우리 농지법에서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원칙 3년입니다. 민법에서 민법이 아니라 농지법에서 그런데 올해 농지법이 개정됐는데 올 8월 달부터는 농지법에서도 단연생 식물 단연생 식물은 5년입니다. 5년 단연생 식물 농작물 경쟁하는 데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게 뭐냐면 인삼밭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인삼 요즘 저도 시골에 가보니까 다 나이가 거의 70 평균 75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 못지니까 전부 다 인삼밭으로 다 세줬더라고요. 그럼 단연생 식물이잖아요. 인삼은 6년간 이렇게 6년 해야 되는데 1년 최단기 2년 3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최단기 존속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최단기가 그럼 인삼도 거의 한 5년 되면 사실 6년간은 잘 없다더라고요. 썩는다더라고요. 어쨌든 단연생 식물인 경우 농지법 중요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이때까지 최단기가 3년이었다고요. 그런데 단연생 식물은 5년으로 바뀌었어요. 5년 최단기가 그 다음에 민법에서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가 1년 최장기는 10년이죠. 민법 지상권의 최단기가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최단기 최장기 10월 31일 날 시험 보니까 지금 모르는 게 있는 게 좋아요. 인터넷에 공부하시는 분 보니까 지금 벌써 문제 풀고 있고 모의고사 풀고 있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마라톤을 하면 지금 초반전인데 100미터 뛰듯이 계속 뛰면 막판 되면 다 쓰러지죠. 지쳐서 지금 모르는 게 있고 그래야 자꾸 다음에 또 3월 달부터 또 새로 춥진도 나가는데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 모르는 게 있어도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이라는 게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이 보면 법정갱신 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지의 경우는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농사 짓지 말라고 해야 돼.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집주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5개월 동안 세입자 보고 이제 그만 살고 나가라 장사 그만하고 나가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자동연장 된다고 자동연장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은 임차인은 주택은 임차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은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해도 묵시적갱신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가는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연장 자동갱신되는 겁니다. 자동연장 돼도 또 2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장해 줘야 되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입자는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되면 또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그만장사하겠다 이제 그만살가고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석달 월세 까고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주인이 지금 묵시적갱신되고 나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런데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주택은 2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자동갱신되면 상가는 1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임등의 정감청구입니다. 차임등의 정감청구인데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다 5%죠. 똑같죠. 자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 지났는데 5%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 상가 처음에 2년 계약 체결했다고요. 2년에 1억 체결해 놓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처음에 2년 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5% 올려달라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있습니다. 이게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게 상가든 주택이든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걸 5%입니다. 그럼 2년 끝나고 그러면 2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5% 초과해서 올려도 된다고요. 그때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어요.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건 5%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사람 거의 없죠. 괜히 1년 만에 5% 올려달라 하지 않고 2년 지나서 왕창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2년 지나면 올려도 됩니다. 주택 인내차 보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민간인대주택 특별법에 있어서 민간인대주택으로 시공구에 등록하고 또 세무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장기 일반 민간인대주택 8년이면 8년 동안 연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지금 말하는 건 주택인내차 보호법을 말하고 주택인내차 보호법상은 2년 지나고 재계약할 때는 똑같은 사람하고 재계약하더라도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10년 동안 5% 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단 상가는 환산보정금이 서울에서 6억 과미력 재계약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초과하면 5%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시세만큼 올려도 된다고 금액이 큰 거는 상가의 경우는 1년 지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상가도 사실 상가가 진짜 어려워요. 세입자가 장사 잘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려고 하고 장사 안 되면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안 내줘요 돈. 그래서 정말 이게 장사한다는 게 상가 얻어서 한다는 게 망할 확률이 요즘은 한 70% 정도 돼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그래서 중개사무소 처음부터 바로 개업하지 말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취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저한테 취직할 사람 구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하겠어요. 서울에 강남에 기본금 200만 원 준다고 2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못 구하고 있어요. 200만 원 그런데 200만 원은 주는데 그분은 자격증 걸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하는 건데 자격증 걸고 해도 자기가 근무하면서 계약서 자기가 도장 다 찍으면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자격증 걸고 거기서 실제 근무하면 완전 빌려주면 불법이죠. 자격증 걸고 해야 기본금 200만 원 정도 줘요. 안 그러면 그냥 기본금 200만 원 준 내가 잘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은 그렇게 해야 취직하기가 쉬워요. 자격증 걸고 해도 기획부동산에 바지사장 가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상관없다고 조그만 동네 부동산이니까 상관없어요. 200만 원인데 한 건 하면 10억짜리 한 건 하면 중계보수가 1800에 0.90 하면 한 건만 하면 한 달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취직 안 되면 이야기하세요. 저는 취직자리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못 구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일단 지금은 취직 걱정하지 말고 자격증만 따는 것만 오로지 생각하시라고요. 안타깝게도 보면 자격증 따면 떼돈 벌 사람은 자격증을 못 따고요. 따도 개업 못할 사람은 다 따고 그래요. 자격증을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세로 돌리는 겁니다. 월세로 돌리는 것 월세로 돌리는 건데 월세로 돌리는 게 보니까 주택은 일할 일할이 10%죠. 또는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아마 1.5% 1.25%인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낸다면 아마 1.5% 라고 낼 거예요. 1.525 1.75% 아마 지금 1.75%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얼마인지 1.75% 정도 될 텐데 시험에는 아마 1.75%로 내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낼 가능성이 많고 1.5로 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전세 1억 시험에 낼 때는 전세 보증금 그렇게 크게 안 내요. 그럼 자꾸 집값 올리는 것 밖에 안 되니까 1억 중에서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리고 월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단 기준금리는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왜 기준금리는 석 달마다 한국은행에서 계속 공시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얼마예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금 현재 얼마인지 기준금리가 그럼 1.5%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월세 곱하기 1.5% 더하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3.5% 이거 하고 일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5%잖아요. 5% 5, 3, 15 얼마라는 얘기예요? 3천만 원에 5%를 곱하면 연 1,500만 원 연 1,500만 원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1년에 1,500만 원이면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답이 12만 5천 원이었어요. 12만 5천 원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연이니까 연 15만 원 12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5만 원이 아니고 12달 하니까 연 5%니까요. 지금 얼마예요? 기준금리 1.2요? 내렸나 보네요. 1.5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기준금리가 내리니까 저금리 기조니까 투기꾼들이 자꾸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토지 이런 거 보상받은 사람이 몇 백억씩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꾸 올린다고 부동산 올려놓고 빨리 자기 거 샀다가 팔고 이렇게 하려고 어쨌든 아마 시험에 낸다면 주택이 낼 가능성이 많아요. 상가는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어려워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니까 1.25%면 지금 1.25 곱하기 4.5 하려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힘들겠죠? 어쨌든 계산 공식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상가는 실제 계산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문제 잘 안 냅니다. 물론 합계론 계산하려고 계산기는 가져가도 되기는 한데 그 계산기 계산해가지고 합계 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다른 것부터 다 풀어야 돼요. 시간 남으면 해야 돼요. 계산기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사실혼 승계인데요 주택은 사실혼도 승계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게 상속이 안 됩니다. 사실혼 는 판례에 의하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신교코 회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세체부인 서미경 씨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요. 또 최태원 회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금 분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라는데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두 분 다 법적으로는 불륜이에요. 왜 사실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될 수 없어요. 왜 혼인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 실제 그 살고 있는 분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에서 해양경찰 해양경찰인 남자와 그 다음에 유부녀인 여자분이 두 분이 가출해가지고 둘이 살림차리고 세 살 된 애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양경찰 부인이 해양경찰 남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유족연금이 누구한테 나오냐 아직까지 서류상 부인으로 돼 있는 사람한테 나오냐 아니면 같이 살고 애 놓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냐 누구한테 나와요 서류상 부인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없으면 한 시간도 숨을 쉴 수 없다고 했는데 오직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자분은 남자분한테 그렇게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서류 정리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일 뿐이에요 유족 사실혼이면 전부 유족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런 거 군인연금 다 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관계 있는 자는 사실혼이면 그런데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배우자가 있으면 자 그래도 주택은 사실혼이 사실혼은 보호돼요 주택은 주택만 사실혼에 상속이 되고 상가는 상속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있고요 주택 임차인이 있고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만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모두 상속이 된다고요 100% 상속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촌 이내의 친족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집에 같이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은 이내는 한푼도 상속이 안 되고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됩니다 한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노부모 어머니가 임차인 남자분의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하고는 1천이죠 1천 부모 자식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8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부부로 태어날 확률은 7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불교에서 1급은 천지 창조되고 다시 새로 창조될 때까지 기간이 1급입니다 부부로 사는게 7천급의 인연이 있는 거라고 자식은 더 원수의 8천급 이더라고 자식하고는 부모 자식은 완전히 원수가 팔라고 태어난 부모 자식이죠 저도 자식들 키운다고 골병 들고 힘들었다 하니까 애들이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고생 안한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벌어 준다고 해놓고 한 푼도 못 받아 봤어요 어쨌든 이게 인연이 있어야 참 이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엄청난 인연이라고 쉽지가 않잖아요 지구에 70억 넘는 인구가 있고 이 세상이 태어날 확률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만 해도 자 그래서 가정공동성 생활을 하면 전부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만약에 노부모는 따로 모시고 있고 둘이만 따로 살림하고 있다가 이게 임창인 사망하면 사시용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이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그러면 노부모을 모시면 상속이 한 푼도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면 여러분들은 모셔요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바로 안 모신다고 하겠네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명예교수께서는 이게 돼서 민법학자 우리나라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김형배 교수가 최고 유명한데 민법책 쓴 분 중에서 그분이 책에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을 모시면 한 푼도 못 받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받는다면 누가 모시겠냐 그래서 법을 빨리 개정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모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임차인한테 사실은 강의 있는 배우자한테 임차권 양도해라 양도하면 모실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배우자한테 양도했습니다 하고 내용 증명 보내면 된다고 집주인한테 또는 양도하고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통지하면 됩니다 채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된다고 임차권에 대한 채무자는 돈 돌려줄 사람 이게 임대인이 채무자잖아요 임대인이 다만 상속이 되는데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만에 죽었어요 사실은 강의 있는 자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 그 프린터 그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0일 1월 돼있는 프린터 한번 봅시다 30일 1월 이게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프린터 이게 마법의 프린트라서 있는지 없는지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 거기에 1개월 30일이 몇 번에 있어요 1개월 30일이 프린터 45번에 보니까 있네요 45번에 보니까 15번에 있네요 주인법 주인법이 주택입니다 자 보호법입니다 임차권 성계포기라고 돼있죠 임차권 성계포기 적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도 남은 1년 동안을 더 그 배우자가 사실혼관계 있는 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1년 안에 그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요 1개월 안에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 점쟁이가 전화와가지고 너 지금 무섭지 그 밑에 지금 식탁 밑에 어머니 못 가고 지금 계시는데 배고파서 계시는데 너만 먹을래 이렇게 하고 연락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으니까 구달하더라고 800만원 내고 어머니 좋은데 보내려면 제가 속아가지고 한번 구달했는데 구해도 똑같더라고 무서운 거는 그래서 다시는 구달 돈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먹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가 죽으면 사실은 관계는 배우자가 무서워서 도저히 한 달 안에 주인한테 못 살겠다 방 빼야되겠다 말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안에 사랑하는 사람 죽음 무섭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한테 방 빼야되겠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내줘야 된다고 주인이 돈을 1개월이라는 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게 상속이 안됩니다 주택은 누구나 집은 있어야 되나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상가는 먹고 살만하니까 월세든 전세든 얻어가서 하는 거죠 돈 전혀 없으면 노가다 해야지 상가 얻어가지고 장사할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는 먹고 살만하니까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상속이 안됩니다 민법에서도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상속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둘 다 가능한데요 원래 등기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같이 합의가 돼야 등기가 가능한 거죠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예를 들면 주택이든 상가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임차인이 명령에 의해서 즉 재판상 등기입니다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어요 혼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학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 안 내주면 반드시 등기하고 이사를 가야지 그냥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를 살다가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입주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딱 맞춰서 돈 안 내주잖아요 그럼 이사 나갈 때 등기 해놓고 가야지 그냥 가버리면 대학력을 상실하고 대학력 상실해버리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새로운 주인한테는 돈 내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등기해놓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유되는 비용을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돈 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돈 내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선이행을 해야 된다 주인이 돈부터 내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원래는 보통은 쌍무계약은 동시행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한 번 정과가 있잖아요 돈 안 내주고 등기했는데 또 돈 내달라고 하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돈 내줄게 이렇게 하면 또 말소하는 순간 돈 안 내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돈부터 내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선이행을 해야 된다 판례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금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겼고요 여러분들도 주택상가에 대해서 분쟁했으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액을 이루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3기 2기가 우리 프린터 프린터 거기에 30번에 보면 있습니다 30번 프린터 30번에 밑에 보니까 2기 연체하면 3가지 3기 연체하면 3가지가 있죠 2기는 민법임대차 해지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해지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없고요 상가임대차 해지할 수 있고 권리금 해수기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기 3기의 차임액에 이루도록 그 말은 상가의 경우 한 달 월세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속해서 꼭 연체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장사가 안되서 이달은 50만 원밖에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 연체되어야 되겠죠 50만 원씩 연체를 시켰으면 차임액에 이르도록 석 달 월세액에 해당되도록 연체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2기 3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마법의 프린터 이기에 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법인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우리 소액사건은 빨리 재판을 하죠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한다 빨리 재판을 끝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제공요청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 상가의 경우 세무세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 받은 날 언제이냐 선순위 세입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455페이지 지금 입연시간에 한 게 책에 있는 걸 다 사실상 정리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까지 다 했습니다 결약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 했습니다 아마 또 민법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9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490페이지까지 주택하고 상가 두 개 비교하는 게 490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91페이지에 보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은 이걸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공법상 이용제한이 350개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491페이지 맨 밑에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이용객 확인서에 49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것도 있다 접도구역 그 다음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도보호지구 이런 거는 안 나타납니다 시험에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X입니다 약 350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이런 경우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495페이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달의 마지막 이죠 경공매 한 문제 매수신청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려워요 이게 경공매는 어려운 부분인데 쉬었다가 495페이지부터 이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